음 맛있어 소풍 나와서 그런가? 별로였던 도시락은 왜 탈 맛있지? 날씨도 진짜 좋다 귀신들 같이 먹여야 하는 사람 이걸로 되겠어요? 뭐 우선 이걸로 달래놓고 이때 닭갈비에 막국수막으로 되자 다음부턴 이런 갑자기 따라보는 이런거 안돼요 아 준 잔소리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오늘 뭐해요? 나 춘천가요 갑자기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나도 가요 그렇게 된건데 어? 누가 먼저 갑자기였는데? 싫으면 싫다 그랬으면 되지 그럴려면 누가 먼저 했을까 아 알았어요 그만둡시다 나 맨날 카페랑 집 집이랑 카페 깍깍 했었어요 뭐해요? 춘천가요 갑자기 머리 여기가 뻥 뚫리면서 난 시원한 바람이 싹 나도 가요 내가 그러더라구요 하하하하 이거 들고 있는지 한참 됐어요 얼른 먹어요 아 하하하 추는 다 좋은데 단소리가 좀 심한게 험이야 왜 반말 깔지? 친구끼리 뭐 꼭 요요해야 하나? 어 저기요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네 나영씨 아이 저 왜 하하하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휴행 되세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아 형 거기까지 안 갔어요 뒤로 뒤로 한 20여대쯤 백해서 찾아봐요 왜 저렇게 망가졌냐 아 꺼내라니까요 야 시키러 조용해 재수씨 뭐래요 뭐? 아 강실장 아 말 안했어 아버지 내 스팀 들어오실거에요 저녁준비는 뭘로 하지? 운동가시면 과식하신다니까 가벼운게 좋겠는데 저녁 나가 드실거에요 신경쓰지 마세요 또 외출하셔? 잠깐 쉬셨다가 저랑 영화 보시기로 했어요 피곤하실텐데 영화는 딴 날 보시게 하지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 몰라 쉬게 해드리고 영화는 다른 날 보는게 좋겠는데 실장님이 시간이 안되시잖아요 나..나도? 네 아 나 괜찮아 괜찮아 난 신경쓰지마 이 선생 영화는 무슨 실장님 와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일진도도 아주 빨라졌어요 아 그럼 그래야 내가 보람이 있지 우리 아버지 좀 편해지셨어요? 에 요만큼? 원래 그런 분이세요 알지 그럼 나도 알아 대체 언제까지 강천 강실장으로 네? 아 아니야 아니야 그이는 올 들어 처음 운동 나갔고 아버님 어머님은 20년 같이 일하셨던 분 세상 떠났다는 연락받고 이모님과 상갓집에 아들 내외는 영화 보러 간만에 텅 빈 집에 혼자 한가하다 갑자기 얻은 한가함이 좋다기 보다 오히려 맥살이 풀리는 느낌이다 몇일야? 김치 얻으러 뭐 일 맡았다면서 원고 보는 거 끝났더니 편집 하나 맡아달래서? 취직은 아니고? 아니 엄마 혼자 있다고 아빠 전화했어 늦었지만 어버이날 선물 나 감독이 준비했어 걔 꺼나 안 받고 싶어. 받아도. 성희가 가상하잖아. 참 가상하다. 뭐야? 아빠 넥타이 엄마 선글라스 샀대. 괜찮은 거야. 피피거리지 마. 커피 마실래? 어. 어머니 아버지 어떠셔? 나는 언제쯤 보시겠대? 아 다행이다. 응 시장 봤어. 얼마나 엉망인지 여태 청소했어. 아직 밥도 못 먹었어. 밥 먹고 바로 들어간다니까. 당신 데리러 갈까 하는데. 아니야. 공부한대. 전수 나 좋아하네. 알았어. 바로 들어가 있을게. 편하게 이따와. 응. 뭐 먹고 싶으냐? 아무거나요. 고기 먹자. 어때? 네. 고마워. 여보? 갑자기 웬 여보야? 내 여보니까 여보지. 여보. 사람들 쳐다봐. 티개 좀 부르지 마. 고마워요. 여보. 아줌마가 나 왜 찾지? 아줌마가 나 왜 찾지? 네 아줌마. 언제요? 말도 안 돼. 우리 지금 영화 볼 거예요. 못 간다고 해요. 어머니 오셨어? 응. 그럼 가야지 왜 못 가? 아 안 가도 돼. 뭐야. 나 혼자 오래. 날씨 끝내주고 기분 상쾌하고 배도 부르고. 벨트에요. 아. 어머니가 먼저 손 내미시기 전에 나 먼저 안 굽혀. 결혼 전에 충분히 했어. 너 데려온 게 무슨 범죄냐? 어? 됐어. 그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면 별 수 없군요. 명도 소송 들어가죠. 알겠어요. 왜? 기절하기 행복하다면서? 엄마 오니까 눈물 나? 엄마. 이리 와 이리. 여기 앉아 봐. 못 살겠지?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? 너 말랐어. 안 말랐어. 거칠해. 관리 안 받아서 그래. 어이구. 내가 뭘 했어 이 맹추야. 정말 귀 막혀. 엄마는 왜 그래. 나 결혼했어. 세연씨 내가 사랑하는 내 나편이야. 그 사람한테 왜 그래. 너만 오랬다고 뭐라고 성질 부려? 엄마는 우리 시집에서 나 오지 말고 아들만 오라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. 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따로 들어보려고 그랬어. 그 녀석 앉혀놓고 할 순 없잖아. 어때.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해. 너무너무 행복하게 환상적이게 잘 살고 있어.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너무너무 귀여워하시고. 너무너무를 그렇게 너무너무 하면 너무너무 안 믿겨. 빼고 얘기해. 뺄 수가 없어. 너무너무니까. 내가 뭐.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. 엄마 말 들을 걸 잘못했어. 후회해. 나 좀 살려줘. 이럴 줄 알았어? 가사도우미는? 응. 일주일에 두 번. 어머니랑 내가 다 해. 니가 뭘 해? 다. 할 일 너무너무 많아. 할아버지 할머니 나가시면 안녕히 다녀오세요. 들어오시면 안녕히 다녀오셨어요. 인사하름보. 안녕히 주무셨어요? 안녕히 주무세요. 밥 팔은 거, 나물 묻히는 거, 설거지 청소. 나 별거 별거 다 해. 다 할 줄 알아. 니가 그런 걸 어떻게 해? 진짜야. 나 해 엄마. 어떻게 큰애인지 뻔히 알면서. 그런 거 시키려고 끌고 들어갔대? 나중에 도우미 쓰고 살아도 우선 내가 할 줄 알아야 한대. 아니면 도우미 아줌마가 나 깔봐서 안 된대. 엄마 안 아팠어? 잘 지냈어? 너 라벨한테 내 스카프 갖고 갔다면서? 응. 엄마 거 3장, 내 거 1장. 할머니, 이모, 할머니, 어머니, 큰어머니. 어버이날인데 선물 살 돈 있어야지 뭐. 할아버지, 아버지 건 세안 씨가 할부로 인삼차 사드리고. 어버이날에 무슨 할아버지, 할머니까지. 이모, 할머니, 큰어머니? 우리 집은 그래. 우리 집? 우리 집. 엄마 고만 좀 해. 나 카드 풀어줘. 어휴. 으응. 사는 자석이 그렇게 온저래 뭐 했어. 언짢아 마세요. 유리만 보자 그러신 데서 데려다 주고 왔어요. 하. 아니 뭐 그런 사람이. 언짢아 하지 마시라니까요. 아니 그게 무슨. 금방 바꾸기 그러시겠죠. 아이고, 정말 별. 저도 잘한 거 없잖아요. 올라가요. 잘 놀고 들어오겨. 네. 왜 나오세요. 어, 나는 오미자 먹으려고. 아, 내가 할게. 유리는. 유리 형 언니. 지 장모 왔다는데. 딸만 보자 그래서 데려다 주고 왔대요. 어지간해야 한 여자 벗어라지 정말. 누가 그리 잘나서. 열 날 거 없다. 모자라 그러는 걸. 자기가 그러는 게 자기 딸한테 무슨 이득이여. 그걸 몰라 왜. 몰라서겠어요. 무시하는 거지. 어떻게 도착한 것도 모르냐. 야 잠깐 잠깐. 역시 강 실장 물린 거 아니냐. 저렇게 맥을 못 쳐는데 네 말대로 용수 다 빨리 죽으면 어떡해. 아이 자 그냥. 야. 차 타자마자 고라떨어진 내내 저 모양이야. 도착한 것도 모르고 저게. 맥주 마셨잖아. 형 형. 어휴. 어휴. 아휴. 어르신 다 왔어. 안 믿겠어? 밤에 잠 안 자고 뭐 했어요. 너 운전하느라 고생했다. 아휴. 눈. 눈. 언제 뜰래요. 맛있다. 저기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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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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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아이네 나는 까르페디엠인데 물론 즐겨라 살아라 오늘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내일을 오늘 까르페디야만 결과를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내일은 내일 부딪히면서 가는 거죠 오늘 내일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짐작하고 그러는 건 오늘을 사는 걸까 내일을 사는 걸까 그런 자세는 굉장히 즉흥적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건 곧 경솔한 실수를 연결 진지남 골 때린다 그럼 내가 이 순간 까짓 거 여기서부터 어딘가로 토깁시다 그럼 토깨서 까르페디엠 어딘가에서 살아봅시다 그럼 어떡할래요 대답 못하죠 그건 나영씨도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토깨요 마 마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여자 잘못 만나면 작살작살란다더니 부탁하는데 나 좀 가만 흔들지 말아요 나 모자란 놈이라고요 등진이란 말이에요 나 돌게 만들지 말아요 쯔 나 돌면 우리 둘 다 망해요 절대 안 돼요 쯔 오늘로 다시는 전화도 찾아오지도 말아요 끝, 끝, 끝내요 끝내자구요 태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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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세연이 엄마예요 아 네 안녕하시지요? 네 그럼요 기국하셨다면서요? 유리 좀 전에 들어왔어요 네 잠깐 봤습니다 아직도 많이 불편하신가요? 아 뭐 그렇죠 아 네 저기 주희 어머니께서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네 무슨 유리를 참 잘 키우셨다고요? 그렇게 잘 키우신 따님 내놓기 얼마나 아까우셨을지 너무 이해하신다고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라고요 혹시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애가 무엇보다 착하고 솔직하고 명랑하고 귀염성이 있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인기 만점이에요 아 애가 구김살은 없지요 착한게 지나쳐 맹탕이고요 예이나 지방기 같은건 맹탕이랄 수 있는데 그거야 뭐 배워가면 되는 거고 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게 이뻐요 그렇게 봐주시니 어쨌든 감사하군요 어쨌든 왜 붙이는거야 아 저기 그래서 괜찮은 날 주시면 지희가 식사 초대 한번 하려는데 어떠실지요 여보세요? 그건 천천히 하고 그건 천천히 하고 아직 여독이 안 풀려서요 아 네 대신 내일 대구로 잠깐 방문하면 안될까요? 가구는 제대로 들어가 제자리에 앉혀줬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요 아 네 오래 폐에 안 끼칩니다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일어나겠어요 네 네 그러시면 그러시죠 뭐 불편하세요? 아니 아니 불편할게 뭐 그러세요 뭐 지희는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만 아 그런데 시간은 미리 좀 네 네 그럼 그렇게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집으로 오겠대요 언니 집 밥 먹여달려? 아니 자기 딸 어떻게 사나 보고싶은가봐요 차 한잔 달래요 그럼 그러지 뭐 얼굴이 왜 그려? 너무 비교될텐데요 으응 뭔나 빠진 소리는 왜야? 내 밥 먹고 사는데 뭐 꿀릴게 있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뭐 그래 남의 빚을 떼 먹고 살아 세금을 안 바치고 살아 꿀릴 걸 묻힛돈같이 저기 작은 형이 말이야 또 붙었어? 아니 강촌에 강식장 있잖아 어 뭐 그 여자를 그녀하고 묵자 그러는데 뭘 묵어? 아 쟤 원상대로 아주머니 어디 탈났어? 강실장이 그녀를 좋아한대 사모한대요 말도 안 돼 아주머니 소설이야 아 아니야 당신이 직접 확인해 봤어?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어디 점지 젊은애를 칠순 노인한테 그럼 못써 죄받어 어? 아니 남자들 주제팍 못하는건 암튼 여자가 더 많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 직접 확인해 뭐? 직접 하는다고 또 진짜 쫓아가라 망신당하지 말고 못 들은 척해 알았어? 아 뭐 내 선생이냐 엄마냐 왜 그렇게 훈기가 심해져 당신? 네 적당히 대답만 해 나왔냐? 네 그런데요 어디? 지금 어디야? 지금 저녁 먹으러 네 아버지 기분 어때? 네 네 저기 아 그래 됐고 너 핑계를 제대로 만들어 놨냐? 네 그럼요 네 네 뭐 먹을래? 아 네 저기 그런데 아버지 전 여기서 그만 빠져야겠어요 뭐? 저기 이제 막 시작한 번역작품 작가가 이제 막 챕터는 끝냈는데 작가가 우선 보자고 그런다고 이메일로 지금 보내주래요 아니 무슨 그런 그 작가가 우리만 아는 사람이야? 자기가 봐서 뭘 안다고? 아니 저기 그쪽에 영문학한 한국 친구가 있다나 봐요 한번 보여 본다고 기분 나쁘다 야 그거 너 테스트하자는 거 아니야? 워낙 까다로운 작가래요 저 괜찮아요 아버지 번역 못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저 실장님 저 일이 있어서 아니 저녁이라도 먹고 지금 당장 보내주라니까 예 그럼 얼른 보내주고 영화관으로 나와 아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매일 보내고 답장 기다려야 하니까 그럼 그럼 저녁만 드시고 들어가실래요? 아니 그러시면 아니에요 주문하죠 네? 임무 완수 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요? 사장님 재혼 안 하 하셔야죠 그런데요 사장님 사모님도 이렇게 이러고 계신 거 안 바라실 수도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? 집사람은 나 이러고 싫어할 거예요 나중에 만나면 아마 화내겠죠 잘해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데려와 함께 한다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짓이에요 너무 염치가 없는 짓이에요 영영 이렇게 사실 결심이세요? 예 형 내 일요 도우미 강실장은 지선이 작전이다 두 사람만으로는 효과가 미비하니 우리 가족 다 같이 합심해서 하루빨리 큰형을 넘어뜨려 끝을 보고 잊어버리자 현재 큰형은 아무 생각이 없고 나는 변 보고 뒤안 닦은 것 같아 미치겠다 추신 니 형수는 방금 내 막 알고 강실장이 제정신 아니라 그런다 정말 제정신 아니네 그런 거야? 아 그 나이에 왜 아주머니가 좋아 그렇지 그렇다면 그 여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 여자가 이유리라고 했으면 그냥 우린 이유리도 아니고 사장님 사장님 어? 잠이 없어요 그만 일어나요 아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강실장 영화가 지루했어요 저도 졸려서 혼났어요 강실장씨까지 안 막혀도 30분은 걸려요 조금 자요 아니 저 차 갖고 왔어요 차장님 댁으로 가면 돼요 저 중고차 하나 샀어요 오 저번에 이 선생이 저 데려다 주려고 자꾸 그러는데 사장님 부담스러우신 표정이라 부담 안 드리고 싶어서요 아니 그게 뭐 운전은 아 옛날에 제 가게 시작하기 전에 따서 좀 하다가 아침 일찍 다시 연수 좀 받았어요 아직 벌벌 기어다니 민폐 끼치지만 연수 선생이 저 소질 있어 금방 잘하고 다닐 거래요 전 일요일만 쓰고 아들이 어쩌다 쓰기로 했어요 뭐 세금 싸고 큰 부담 안 되겠더라고요 밤 일요일만 많지 않을텐데 괜찮아요 극복해야죠 뭐 저 극복 잘해요 아 그럼 나는 토끼자면 당장 토끼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남자는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한다 내가 구덩이 빠서 자기를 묻을 거라고 한다 그건 아마 나만큼 뜨겁지 않아서겠지 진진함은 진지한 나머지 몸을 너무 사린다 내가 자기 여행가 꿈 보다 못한 그 남자 웃긴다 사랑도 할 줄 모르는 반편이 무슨 여행자 철학은 하시겠다고 토끼자 토끼야 망해보자 까짓 야 이 미친놈아 도대체 받을 데서 받아 할 거 아니야 술 먹었냐? 취했어? 야 내려 빨리 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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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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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